서울국제금융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 서울국제금융센터가 있네 서울국제금융센터가 있네 아이씨시 아이씨시 몰에 몰이 또 유혹하네 여기가 신세계 같잖아 애국 같지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씨 몰 갈 필요 없잖아 자 지금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몰은 안 가게 되나고 일단 몰 지나가 볼게요 아이씨시 몰 왔으면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의 움직임이 보이네요 아주 분주합니다 몰이 점점 시원하네 일단은 사람이 좋네요 아이씨시 몰 가는 길이 몰 가는 길이 몰 가는 길이 몰 가는 길이 우와 사람 많다 아이씨시 몰 가는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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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람들 좀 서울로 다 왔는갑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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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래도... 굉장하다, 굉장해 알았죠? 어 역시 로키앗 로키앗 방광여행 이건 고급진 옷이네요? 고급진? 고급진 옷, 그냥 주도 못 입겠네요 아, 방광이에요 뭐,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맛집으로 이동 중이냐 으응 고객님.. 고객님 레디님 좋으면 되겠네요 쉬고싶어요? 아니, 아니 아냐 아냐 3층을 올라왔는데 지하가 좋네. 비 많이 오네.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비 많이 오네.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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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